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래전 저는 그 한 여성분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전봐주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손님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사주 팔자를 이제 물어서 적게 되겠죠. 그런데 그날은 말이죠. 이 여성이 그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여성 그 주위로 그 광채라고 하는 그 후광이 느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여성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주를 적기 전에요.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뭐 고민이 있어서 웃은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. 이렇게 그 제가 물었겠죠. 그랬더니 그 여성이 그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. 그런 것도 보이나요?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 자신이 그 몇 해 전까지 거의 그 죽기 직전까지 그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요. 일들이 그 어느 순간에 아주 극적으로 풀렸다는 겁니다. 워낙 그 뭐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그 낭떠러지 끝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냥 인생 뭐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거 뭐 별거 되겠어?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누구나 다 그 한 번은 왔다 가는 거 뭐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더랍니다.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.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. 서서히 그 이전에 자신이 그 전혀 그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그 가슴 밑바닥에서 아주 뜨거운 그 뭔가가 그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그 시간을 그 해체왔는지 모를 만큼 아주 그 열심히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. 그때 이 여성분의 그 운세가 반전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자신의 그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그 사주에 이런 그 반전된 운이 이례적이지 않은지 또 앞으로는 그 어떤 운세가 그 예측이 되는지 그게 그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. 사주를 적어서 제가 이제 풀어보니까요. 초년 고생 후에 그 늦게 늦게 그 대기만성형으로 이 풀리는 사주였습니다. 사주에 그 물이 없어서 늘 그 인간관계의 그 덕과 또 소통에서 걸림돌이 되었었는데요. 사주에 그 부족한 물이 나무에 그 수액으로 채워지듯이 다른 그 오행에 의해서 보안 또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인생 종국에는 또 크게 그 제복을 누리는 그런 팔자더라고요. 사람 덕이 약할 때 만난 그 초년의 인연과는 또 해로하지 못하지만은 또 늦게 만난 그 인연과는 또 해로도 하게 되니까요. 전형적으로 그 전약 후강의 그런 사주였던 거죠. 대강 그 이런 그 사주 풀이를 해주고 끝으로 그 여성에게 저는 물었습니다. 어디 그 다녀오시는 길인가요? 라고 물었더니요. 아니요. 가게 일하다 잠시 그 밖에 두고 일부러 나온 겁니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. 이 여성이 그 풀린 이유를 말이죠. 그것은 그 단지 그 사주 팔자의 그 예측탐만은 아닌 그녀가 그 꿈인 그 멋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그 여성분들에겐 운과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그 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들어옵니다. 황우처럼 하고 앉아있으면 그 황우의 그 모습에 어울리는 그런 복이 들어오고요. 또 무수리처럼 하고 다니면 그 모습에 어울리게 또 운이 전개가 됩니다. 여자에게 그 멋내는 일은 운을 그 풀리게 하는 또 최고의 그 풍수 방법입니다. 또 돈복을 끌어당기는 특별할 것 없는 아주 그 당연한 그 방측이 바로 멋내는 일입니다. 여자에게는요.